가자 잡자 귀여운 우리 포시 좋아 진짜 누가 누가 확장팔 쓴거야 덕분에 죽을뻔 했잖아 이런거 피해줘야죠 귀여운 고씨는 맞지 솔직히 귀여운 고씨는 맞지 그치 않나요? 아직 저를 잘 아는 매니저분이 안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다행스럽게 와 죽음 죽음 맞는지 알았네 아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아 F를 눌렀어야되는거 다른거 눌렀어 지금 우와 아 안맞아도 되는거 한대 맞았네 그렇지 그렇지 한대 달았구요 아 잠깐 그러지마 아 아니 누구야 누가 자꾸 확장 미리 쓰는거야 나도 그냥 확장 쓸걸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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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대가지고 내가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거야 나 분명히 뭐 왜 한대 달았지 아 아 아 젠장 말렸어 두대 두대 와 드디어 미사일이 빨라졌어요 지금 도대체 잡았어 아 왜 맞은거야 나 왜 맞은거야 아 이런 자 도끼나리가 인류 최후의 아 아 자 원래 첫판은 원래 이렇습니다 네 이러면서 보고 배우는거에요 와 저게 말이 되나? 저게 피할 수 있나? 아 아 그리 가리지좀 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진짜 왜그래 나 쟤 패턴 봐야된다고 지금 네 배고프님 말씀하세요 옆에 눈 눌러봐요 어디 아하 볼 수가 있구만 음 이왕이면 아는분 아는분 해야지 금강님꺼 봐야지 금강님이 고시나리랑 같은 이런 그런 실력이라면 깰 수 있을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질것입니다 아하 이런 고시나이크 컨트롤 안보여주시네 아하 이런 아 왜 고시나이크 컨트롤 못보여주실까 야 이거는 야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야 야 깨나 이거를? 이걸? 깬다고? 이걸 깨나 라고 얘기한게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진짜 깨도록 하죠 우리 깰 수 있어 한번 실수했으면 됐지 두번 실수는 안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아 자꾸 왜 떨어지는거야 됐어 내가 하고싶은거는 더 높은곳으로 점프였던데 아 안되네요 진짜요? 근육님이 산타님이 싹고수라구요 좋았어 고시나리크 컨트롤만 보여주면 된다 이거지 좋았어 좋았어 해주면 됩니다 됐어 좋았어 어허 이런 왜 이렇게 손상이 많이 당해 복지나리가 페이지의 포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왜요? 아무리 봐도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얼른 미리 피해줘야 돼 잡자 저거 복지 잡는거야 안돼 누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정신이 없네 아직 한대도 안맞았습니다 이제 점자 고수의 그 냄새가 나죠 지금 큰일났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어요 아 김치님 구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자 오늘 칠솔체크도 저거 활성화 시켜야되는데 안되가지고 저거 아 아 아 됐어 됐어 좋아 나쁘지 않아 아직 한대도 안맞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아 아 아직 한대도 안맞았지 아직 한대도 안맞았어요 나 진짜 빨간색보가 한대맞은줄 알았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놀랬네 빵 브롤 꿀잼 그쵸 재밌었죠 고스나이랑 함께하면 재밌어요 그 이후에도 저 진짜 트로피 많이 올렸어요 아마 이번주 내로 4천 찍을듯 이번주 내로 4천 찍을듯 아 아 나 왜 달았어 아 왜 아 젠장 뭐야 지뢰도 있었어 한방에 두번 달았는데 그렇지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다 어 저 보호막 불홀 언제에요 또 할거에요 걱정마세요 이제 고피나리 싱크 컨트롤을 보여줘야겠구만 아 좋아 아 핫 핫 고피나리 싱크 고피나리 싱크 컨트롤 아 우와 아 얍 아 뭐야 나 말고 한두분 더 편안하게 계시잖아 다행이다 뭐야 나 왜 죽은거야 너무 빨리했구나 아 너무 빨리했어 아까 아 그렇구만 남궁광전대 이거 한판만 더하고 깨면 좋고 음 깨면 좋고 금강림 화이팅 내일도 9시에요 좀 더 빨리 방송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게 죄송합니다 아 이런 야 이거 패턴이 어렵다 이번엔 진짜 깨분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이스 망란은 절대 못 깨라 그니까 이거 깨면은 유튜브 각 아닙니까 네 깨면 유튜브 각이잖아 깨보자 깨서 우리 우리 이름을 유튜브에다 올리는거야 운빨로 해야됨 실력이죠 실력 가야지 실력으로 가야지 죽었어 아 죽어도 각이 뭔소리에요 죽으면은 각이 안나오지 내가 좀 빨리 누르기는 하는구나 버그 갓겜 이런 코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시나리에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오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조만간 800명도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타락으로 800명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이것까지는 안맞 자신이 있다고 이런건 점프 안하고도 피해질줄 알아야죠 그렇지 구현 나이스 김치님 고아고아고아 가가야 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 아휴 우리 김치님 얼마나 고시나리 가 어 가시면네 이런건 피해줘야죠 한대도 안맞고 한대도 안맞아야죠 여기까지는 오 나 맞은줄 아네 굿 이렇게 많이 맞으시는거야 그렇지 힘내라 오케이 깨보겠소 김치님의 응원으로 골슈나리가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아직 한대도 안맞았어요 나 골슈나리 아 한대 맞았다 아 타이밍을 잘못잤쇼 아 아 젠장 두대나 맞았 세대나 맞았쇼 와 한대남았다 큰일났다 일났다 일났다 아직 페이지에 가기도 전인데 자 이때 이 위기였어 도시나리가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죠 뭐 와 왜 왜 왜 죽는건데 나 왜 죽은거야 버스타는 뭔소리에요 버스라니 고스나리가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다 실력이죠 안그러십니까 이건 누구야 아 이런 안돼 와 톰초이님 화이팅 아 진짜요? 뭐야 의미가 없잖아 와 와 진짜 어 댕어렵네 페이스도 오프 야 1대1이다 왠지 고인물 같은데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뭐 어떻게 피하라고 이거를 와 말이 안되잖아 저거는 한판 더 할까요? 한판만 더 하자 한판만 딱 한판만 더 할게요 네 하고 남금원전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금원전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판 맞판입니다 깨든 못깨든 다음게임 갑니다 남금원전대 원정대 슬 graffiti 가자 잡자 이번엔 잡겠소 아 아 나가 캬 이번이야 잡고만 야 겠어 이제 퍽! 그렇지! 피해주고요 이런거는 거뜬히 깨줘야돼 거뜬히 혼자서도 한번 해서 깨야겠다 나중에 영상 올려야겠다 혼자서 깨는걸로 해가지고 영상 올리면은 나는 대박날수있어 좋아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핫! 그냥 기본으로 피해주고요 나쁘진 않아 지금 최고의 출발이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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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와! 죽는줄 알았다 한대 맞는줄 알았네 한대도 맞으면 안돼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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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 좋았어! 나쁘지않았어 좋아! 아주 좋았어 아직까지 아! 맞아맞았네 아잉 한대면 충분했는데 이렇게 피해줘야지 좋았어 좋았어 피했어 좋아 나쁘지 않았어 좋아 엄청난 컨트롤이 왔어요 좋아 이정도 컨트롤정돈 보여줘야 두대 맞았지만 괜찮아 반피정도는 제가 그래 안보여 와 방금 전에 맞는줄 알았네 와 이번에 오래 버텼다 좋았어 나쁘지 않아 좋아 고시나리가 최후의 생존자라고 해도 순식이 없겠어 좋아 이제부터 잘 피해주면 되는거잖아 아 뭐야 와 이거였어? 아 뭐야 썼는데 아 어렵다 깨길바라며 못깨도 다른게임 가겠습니다 뭐야 깬거야? 아니네 어 깜짝이야 아 아 저 타이로 있으면은 안맞는구나 어어어 오케오케 죽음 이런 아 고시나리 최고 기회드까지 들었는데 아쉽다 와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뭔데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아 근데 저쪽 금강림 뭐야 금강림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요 아 안된다 와 와 억가네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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